하나, 둘, 셋, 넷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론은 나도 아직 잘 모르지만 결혼은 아마도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 결혼은 미친 짓인가 결혼은 미친 짓인가 결론은 나도 아직 잘 모르지만 결혼은 아마도 맘속에 가득 찬 자신을 돌이켜 보고 난 뒤에 누군가를 들여보낼 자신이라면 그때, 그때, 그때 결혼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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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하자 결혼하세요 결혼하자면 마음속에 자신이 가득 차있는데 그 자신도 빼고 상대방은 늘 자신이 있을 때 그때 결혼하라는 굉장히 결혼 정리하고 있죠 열정이에요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담았는데 친구가 불러와 줄어드라고요 결혼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이처하고 친구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아뇨 아빠 아뇨 나도 나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